너무 어려워 나 몽아주는 너도 서러워 Cause I'm a facial limit Thank you Everybody say you A facial limit Thank you GIX는 방송이라는 걸 오늘 처음 해본대요 너무 떨리네요 지금도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약간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요 아 진짜요? 보면 얼음되는 약간 저도 동생도 공포증이 있으신가 보다 저도 살얼음 저는 살얼음 형은 얼음 아 괜찮아요 무대는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